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권성경입니다. 다들 11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우리 11월 모의고사 고1 전반부 해설강의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은 좀 평이한 편이었어요. 근데 영역별로 우리 친구들이 몰려서 틀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영역별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건지 조금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설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작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11월 모의고사 정도 되면 너네들이 모의고사를 1년 동안 몇 번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작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되게 의외로 이번에 1번을 틀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1번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선택지를 잘라보는 연습을 안 하셔서 그래요. 너무 급하게 판정을 하고 넘어가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부분 A를 통해서 뒤에 뭘 확인한다. 이렇게 앞과 뒤로 나눠져 있어.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보통 오답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너네는 앞을 되게 열심히 봐. 뒤를 안 봐. 뒷부분에서 이 매칭되는 효과나 인과관계나 이런 게 틀어지면 이거 오답으로 가는 거거든요. 1번에 3번 선택지가 딱 그랬습니다. 1번에 3번 보시면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한 건 맞는데 이건 또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눈에 확확 들어와. 근데 문제는 그 뒷부분에 청중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냐. 그건 아니었어.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에 좀 주의 집중을 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지 뒷부분의 효과랑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뒷까지 제대로 안 읽고 앞부분에 어? 질문? 있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러면 이제 다 읽고 나서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혹은 좀 애매한 다른 이상한 답을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화작뿐만 그런 게 아니야. 뒤로 가서 다른 파트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국어 선택지는 앞과 뒤를 잘라서 앞에 표현법과 뒤에 어떤 효과 이 부분을 잘 매칭해서 읽는 연습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서 3번이 강연 질문이었는데요. 뭐 강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법 유형이죠. 화법 단독 질문이었어요. 화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항상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화법은 말을 하는 질문이거든. 누가 몇 명이 말하는지가 엄청 중요해. 혼자 말하는 지문이냐. 아니면 두 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그런 지문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문제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읽을 때 너네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포인트도 조금씩 다릅니다. 강연 같은 경우는 혼자서 뭔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그런 말하기를 보통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어떤 화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비문학스러운 그런 지문이 될 수밖에 없어. 비문학 읽듯이 화제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문학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문학 읽듯이 아주 정독하지 않고 좀 통독, 조금 빠른 속도로 통독을 하시되 화제 체크만 잘 하시면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돌아와서 읽으시면 되니까 시간도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강연, 혼자만 하는 지문을 읽을 때 비문학처럼 내용의 흐름을 독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기 방식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 1번 1번이었습니다. 말하기 방식으로 주요 나오는 애들이 몇 개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방금 1번에 나온 것처럼 사례를 든다든지 혹은 질문을 던진다든지 혹은 강부의 말로 강연을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애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항상 읽을 때 확인하는 연습을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문 잠깐 볼게요. 첫 번째 문단 봐. 안녕하세요. 역사동아리 학생 여러분. 그럼 역사동아리 학생 밑줄. 청자야. 청자 체크하시고요. 이번 강연을 맡은 문화재위원회 위원 OO입니다. 저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국보나 보물과 같은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소개를 하는데 이 역할을 소개하는 게 바로 1번에 5번 선택지의 강연자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어. 직접 자기가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사람이야. 전문성 있어 없어. 전문성 있지. 내가 내 입으로 나 전문성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겠어. 그러진 않겠죠. 대신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국보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면 괄호 있습니다. 화법 지문에서 지문에 괄호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화법에서만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과 관련이 있어. 보통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방금 본 것처럼 사진 같은 이런 자료들, 시각 자료들 혹은 비언어, 반언어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시험에 진짜 잘 나와. 체크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화면에 사진, 사진 밑줄 치고 체크. 말하기 방식과 관련해서 화법에서 주로 나오는 말하기 방식 관련된 내용들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뭘 이렇게 띄워놓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발표나 강연, 이런 걸 할 때가 많아. 그래서 시각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문화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질문 던졌지 체크. 질문 던지면 시험에 나옵니다. 질문 던지면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학생들의 답을 들은 후 학생들의 답을 들었다라는 건 이건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청중과 자식음, 말하는 사람이 소통하고 있는 거고요. 답을 들은 후 밑줄 치고 체크. 네, 승례문과 흥인지문입니다. 왼쪽에 승례문은 국보 제1호고 오른쪽에 흥인지문은 보물 제1호인데요. 국보와 보물을 나눴찌. 이런 개념이 나눠지면 또 이거는 비문학적으로 내용 흐름 잡으실 때 보통 비교대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을 체크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성분인데 왜 승례문은 국보이고 흥인지문은 보물일까요? 던졌습니다. 질문 던졌어요. 체크하세요. 이러면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뭐뭇을 따르면 밑줄 치고 체크하세요. 인용하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인용하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따르면 국보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는요? 국보라는 건요. 자, 보물 중에서 특히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클 때 그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국보의 의미를 설명했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하면 이거는 화법이든, 장문이든, 비문학이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국어에서는요. 개념을 정의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글이에요. 시험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 어떤 영역이든 간에. 글을 읽을 때 기본이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지정일자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번호라고 합니다. 지정번호 동그라미. 지정번호의 개념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지정번호 뭔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국보로 승격되면 해당 문화재는 보물에서 해제되며 그 보물의 지정번호는 결번으로 남게 되고요. 승리문처럼 단일 건물일 경우 문화재 한 점당 지정번호가 하나씩 그런데 여러 권이 묶인 책과 같은 경우에는요. 수량과 상관없이 한 개의 지정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약간 책이 여러 권이더라도 이건 그냥 한꺼번에 하나의 지정번호. 이렇게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네. 한편 서책의 경우 동일 제목으로 판본이 유사하다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뭘 위해? 관리의 효율성이요. 효율성을 위해서 가지 번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로 정족산사고보는 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로 태백산사고보는 국보 제151-2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든 거는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일 건물도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권이 묶인 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었는데 굳이 책을 설명하는데 가지 번호를 붙인다고 하면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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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줬어. 시험에서 물어보겠다는 거야. 중요하니까 예까지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비문학 공부할 때도 예시를 들어주면 무조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글쓴이가 강조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줘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싶었던 거야. 시험에서 이거 물어봤죠. 3번에 나오죠. 그 다음 봐. 이처럼 국보나 보물과 같은 문화재 지정번호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두 번 얘기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정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행정상의 관리번호로 지정번호가 문화재 서열이나 중요성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번호를 지정 순서대로 매기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단 봐봐. 지금까지 국보나 보물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문화재를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 밑줄 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법 지문은요. 마무리하는 방식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관심을 촉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강연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에 4번에서 얘기하죠. 당부의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여 청중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이 태도 변화가 뭘 얘기하는 거야?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야. 그게 이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풀이 연습 부족이라 보시면 돼요.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대충 비슷한 패턴이 맨날맨날 축제가 돼요. 이 1번 같은 유형이 딱 정해진 그런 거는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지금 오답이 나오는 스타일도 굉장히 평이한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아직 연습이 부족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봐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강연 들으면 떠올린 생각이고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 듣기 활동을 체크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까지 고려해서 한꺼번에 내용이 일치 문제예요. 한꺼번에 내용이 일치 문제. 답 4번입니다. 학생 1과 학생 3은 강연을 들으며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며 듣고 있군. 학생 1 보니까요. 외국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화재도 국보로 지정될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겼죠. 지금 4번에 보면 생긴 의문점 의문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학생 1은 의문이 들었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이게 해결책이겠지. 의문점 해결 방안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학생 3 보세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누가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 의문점 궁금증이죠. 강연 끝나고 질문을 해볼까? 강연자한테 직접 질문을 해보는 것도 문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거는 괜찮았어. 많이들 맞았어. 3번 볼게요.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다음에 자료를 보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라. 지금 보니까요. 보기를 봤더니 국보 제319-1호야. 가지 번호가 있네요. 그치? 2번이 많은 그런 책인가 봐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 단순 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 1번 보세요. 동의보감이 국보로 신격된 이후에 보물 제1085-1호라는 지정 번호는 결반이 되었겠군. 그렇지. 보물로 국보로 신격이 되면 결반된다고 했으니까요. 2번 동의보감의 경우 수량과 상관없이 25권, 25책 모두 각각 다른 국보 지정 번호? 아니지. 책이 많아도요. 한 번에 하나의 번호를 지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국보 지정 번호는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보시면 지정 번호를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 이거 본문에 있었어. 괜찮고요. 4번에 보시면 동의보감보다 조선왕조실록이 국보 지정 번호가 빠르다고 해서 가치가 더 높다? 이건 아니라고 했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지정 순서대로 번호를 준 것 뿐이다. 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5번 동의보감에 국보 지정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인 것으로 봐서 유사한 판본이 있을 수 있겠고 가지 번호는 유사한 판본들이 있을 때 그때 매기는 거라고 굳이 얘까지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3번에 5번은 괜찮습니다. 3번의 답은 2번이에요. 됐어?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뒤로 7월 7월 9월 9월 13 12